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야 공이 어제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어제 그 육만택집에 그립끝으로 원을 그린다 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아 예 조금 낮게 오는 것도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줬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노턴 승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생크 비슷하게 오른쪽으로 공이 나도 모르게 날아갔는데 한두 번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육만택집 볼 때에는 손에서 손으로 와라꼬 손에서 손으로 가면서 작게 간단하게 한 30대 이제 해서 뜨니까 공이 더 똑바로 하고 더 뜨는 것 같아요 롱아이언 안 맞던 롱아이언은 어때요 그 롱아이언도 오늘 4분 하고 5분 쳐봤는데 아주 잘 날아가요 그래 한번 볼게요 제가 손 위치가 틀려졌길래 물어봤어요 손이 지금 상당히 낮게 다닌다고요 이 손이 자 보세요 이 손높이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 손높이가 방향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 손높이가 최대한 낮게 다녀야 됩니다 갈만큼 갔을 때 내가 올라가는 거에요 이렇게 네 근데 전에 그 뜨면은 어때요 전에는 바로 들었었죠 네 가파르게 들렸죠 그죠 네 그러다 조금만 상체가 나가면은 어때요 볼이 안 맞죠 그죠 아 예 예 손높이를 최대한 낮게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 끝이 먼저 가면은 그립 끝이 먼저 가면은 이게 손이 낮게 갈 수 있다는 거에요 네네 네 척추각을 안 흐르기고 대부분 우리 노턴수용에 오리를 범하는 게 마루든다 하니까 가파르게 들기 때문에 잘 안되는 거에요 네 체가 길면 길수록 더 낮고 길게 그리고 조금 어드레스가 변한 거 같은데 어드레스도 오른쪽 어깨를 많이 낮추고 사부님이 왼쪽에 벽 세우라 그런 거고 벽을 둔 상태에서 임팩을 하니까 7번이 여전히 9번 뜨는 정도로 떠 버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에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떠 버립니다 빠르게 우리 필드 갔을 때 필드 갔을 때 거리 보니까 거의 뭐 저하고 비슷하게 네? 2배 1, 3, 4, 4번 사부님이 계속 이 노턴수용의 임팩을 계속 정확히 알려주니까 좀 좋았던 거 같고요 지금도 보니까 더 멀리 가는 거 같아요 거의 꼭대기까지 공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이 상당히 낮게 잘 빠지고 있어요 네 좋아요 조금 편안하게 보세요 때리고 보세요 때리고 체가 빠지면은 편안하게 좀 서요 편안하게 좀 서요 아 피니시를요? 서세요 허리 무리 없이 편안하게 서세요 여기 일자로 치고 나서는 머리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서는 그래서 편안하게 목표를 보고 서요 당 그렇죠 가장 편하게 예예 막 뻐덕뻐덕 축을 해서 잡으려 하지 마시라고 아 네네 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 낮추고 손이 낮게 오고 굿샷 아 굿샷 체가 깨끗하게 들어가요 네 체가 타점도 상당히 좋아지셨고 좋아요 그 스윙이 정리되고 나니까 단순하죠 그죠? 그 정리된 대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네 그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끔씩 옛날 버릇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버릇 치다 보면은 필드 가니까 네 필드 가니까 이상하게 당체에 나와서 체가 탁 치고 난 뒤에 뭐 정정하게 그냥 이 피니쉬가 되는 경우가 한두 번 세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결과치로 날아가니까 네 믿고 다 치워야 돼요 아 예예 체가 선택되면 거리 결정 났잖아 그죠? 네네 그럼 다 치워야 된다고요 네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피니쉬를 좀 이쁘게 좀 끝까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고 길게 싹 드라이브 한번 쳐 볼게요 네 아 최고봉님 이번에 드라이브 앞전에 드라이브 한 15년 됐다 그랬죠? 지난번 드라이브 한 13년? 다이틀리스트 910 썼는데 다이틀리스트 오래된 드라이브 13년 됐는 드라이브를 치고 계시길래 저하고 똑같은 사용으로 바꿨어요 핑 신형 430 헤드에 벤투스 블랙 OS 저걸 갖고 시타를 해보니까 한 20m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OX를 쓰는데 우리 최고봉님은 OS로 바꾸셨는데 지금 B걸이 상당히 좋아요 62세에 이렇게 강력한 임팩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골프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핑헤드를 권해드린 거는 어드레스가 편해야 된다 우드도 이렇게 핑으로 바꿨는데 라이각이 좀 서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선듯하게 하니까 지금 공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꾸 일어서라 그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에 각은 못 일어서는 차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막 좀 아이고 우렸죠 그러니까 백수윙하면 무조건 머리끗으니 단뼘 정도 들렸다고 그죠? 지금 편안하게 스쳐가지고 지금 많이 스쳐치는 편이에요 손만 낮게 빠지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필드 가보니까 거리 상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볼 치는게 상당히 재미있어 하세요 특히 몸이 안 아프니까 몸이 안 아프고 공 잘 맞고 그럼 뭐 그거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습니까? 굿샷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거리가 안나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이런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스윙을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5년 10년 15년 전에 쓰던 장비를 그대로 쓰면서 그 때에 내 그릴력과 스윙과 지금의 스윙은 틀림없이 틀릴거라구요 그래서 장비 점검하시고 스윙요 나이에 맞도록 무리없이 골프는 어차피 정타에 맞으면 멀리 가도록 돼있다구요 그래서 정타에 맞는 스윙으로 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무리없이 처고복님이 그랬어요 처음에 훅이 많이 났고 거의 상체로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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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로 공을 쳤죠 하체는 잡아놓고 근데 요즘은 바디턴이 상당히 잘 되요 제가 걸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는데 뭐 특히 손 볼게 없어요 손 볼게 없고 지금 최고복님은 올 시즌 되면 어 지금 이분을 쳐보는게 목표에요 펜디는 한 6에서 8정도 놓고 계신데 올 시즌이 되면 이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치고 언더공도 이제 한번 쳐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붙어있습니다 손게임은 원체 좋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먼저 돌지 마세요 이런건 어때요 이런건 어깨가 나가요 어깨가 힘을 써요 가끔씩 그런게 생기는 것 같다 조금 드라이브는 어때요 조금 더 기울어야죠 조금 더 기울고 조금 뒤에서 쳐주는 맛이 있어요 뒤에서 드라이브는 조금 뒤에서 들어가세요 뒤에서 예 뒤에서 드라이브는 뒤에서요 예 앞전에 영상을 보면 최고봉님이 두 손이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지금 오른쪽 허벅지까지 낮게 이렇게 빠지면서 예 가슴 앞으로 올라가는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팩트존이 상당히 길죠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은 리듬을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둘 똑같은 그렇죠 시계추를 일정하게 움직이시라고 일정하게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왜 빈스윙하는 필드 가서 바람소리 나죠 네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네 네 바람소리 내는 소리 나면 안 됩니다 네 일정하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공이 지그시 가야 됩니다 지그시 네 이 힘을 받아서 빨리 출발하는 공은 회전이 풀리면은 휘어버립니다 지그시 그렇죠 이런 공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리듬 참 좋아요 예예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이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이 좋아요 가슴 조금 더 잡아 두시고 자 이렇게 가슴 앞으로 노톤 스윙은 가슴 앞으로 채를 올리는데 손만 조금 테이크어외만 조금 낮게 들어와서 채가 도착하고 빠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은 채가 와서 땅 때리게 돼 있습니다 예 아 굿샷 예 멋집니다 예 모래 우리 저 같이 필드 가잖아요 그죠 네 모래 갈 때 이 스윙을 잘 갖고 네 게임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요즘 살맛 나죠 밥맛있죠 좋습니다 아주 죽입니다 예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